네 반갑습니다 도두튜브의 위드파파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활기찬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사실 소아리 공장 카니발 풀체인지 양산 첫날이었죠. 아마도 카니발 풀체인지 사전계약하시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분들에게는 내 차가 양산되었을까 기대 반 걱정 반을 시작하는 하루였을 것 같습니다. 어제 도두튜브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15일부터 전국 대리점에 카니발 풀체인지가 전시되고 그날 비트360에도 카니발 풀체인지가 전시된다고 합니다. 내 차를 만나보기 전 아님 계약을 하기 전 카니발 풀체인지를 미리 만나보실 분들은 참조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그래도 내 차는 언제 나오는 거야 하고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카마스터님의 연락만을 학수고대하시는 분들을 위해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카니발 멤버스의 회원님이 알려주셨는데요. 디젤 계약하신 분들은 기아 레드멤버스 홈페이지에 가셔서 회원을 가입하시면 자기 출고 예정일을 잡히는 일정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카마스터님의 연락을 기다리지 마시고 직접 확인해 보는 것도 재미날 것 같네요. 회원 가입하시고 내 차 정보 설정 클릭 후 계약 및 출고 내역 클릭하면 계약일과 출고일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직 가솔린은 양산일이 9월 중순 이후라 뜨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전 도두튜브 영상에서 사전 계약 일자별 8월 예상 납기일에 해당하는 디젤 계약하신 분들은 이 방법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비가 많이 내리는 굳은 날씨에도 카니발 풀체인지 첫 양산일을 놓치지 않기 위해 카페 매니저님이 소아리 공장에서 양산된 차량을 담아 오셨는데요. 다시 한번 소중한 사진 자료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블랙 차량이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네요. 도두튜브가 블랙 차량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한 것을 알고 이렇게 찍어주신 건가요? 농담이고요. 사진상 휠을 보니 거의 풀옵 차량일 듯 하네요. 그릴은 X자형. 한 가지 종류로만 나오기에 그릴만 보고 트림을 분간하기는 어렵죠. 사진을 찍으신 분도 모두 풀옵 차량 같았고 특히 화이트 차량이 거의 대다수였다고 하시네요. 다시 말해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차 출고 시 빠른 순서를 보면 디젤의 화이트, 구인승, 풀옵 차량이 가장 먼저 받을 확률이 높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런지 소아리 공장에도 화이트 차량이 많았다고 합니다. 사실 이날 양산된 차량의 대부분은 기자단 시승 차량과 행사 차량 또는 동호회 시승 차량, 각 지점 대리점으로 빠지는 차량 위주라고 예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사진상에서 블랙 차량 두 대가 비를 맞고 있는데 옆에 화이트 차량에 비해서는 조금 작아 보이는 느낌이죠. 상대적으로 블랙 차량이 화이트 차량에 비해 덩치가 조금 더 작아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신 블랙은 광빨이죠. 밤에 라이트를 켜고 있는 모습은 상상만 해도 멋질 것 같은데요. 리어의 모습입니다. 리어 램프를 보니 스타일 옵션이 들어간 듯 하고요. 구인승인가 봅니다. 림무진 레터링이 보이지 않죠. 휠은 19인치 오란시 휠을 장착하고 있고요. C필러 상어 지느러미 역시 무광 크롬으로 된 상위 트림입니다. 어? 그런데 전면에 블랙 모습이죠. 그릴이 수출형이었네요. 헤드램프 양옆으로 주황색 리플렉터가 보이죠. 북미 수출형인 것 같습니다. 구독자님들이 보시기에는 국내형 그릴이 훨씬 나은 것 같지 않나요? 수출형은 저 그릴은 처음에는 좀 괜찮아 보였는데 보면 볼수록 이빨 그릴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도 덩치감은 느껴지긴 하는데요. 조금 더 근접시 하시고요. 화이트 차량도 멋있지만 블랙도 공도에서 보면 한 포스할 것 같네요. 그런데 이전 카니발 풀체인지 KA4를 제작 연구 당시 정유선 부회장이 타도 오디세이를 외쳤던 기억이 나는데요. 과연 이번 카니발 풀체인지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경쟁력이 있을까요? 사실 국내는 국산차의 강세가 더욱더 강하죠. 세계에서도 이렇게 국산차를 많이 타는 나라도 드물 정도로 다른 나라와는 다른 특성을 가졌는데요. 이걸 보면 현대기아차는 국내 소비자들에게 정말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국산차를 많이 사주는데 그만한 대우를 해주는 건 당연하겠죠? 그러다 보니 혼다 오디세이가 유독 한국에서는 힘을 못 쓰는 건 사실이죠. 거기다 일본차 불매운동까지 겹치면서 판매량이 급감하자 한국 니산은 올 연말 한국시장 철수까지 결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혼다는 아직 철수 결정까지 내리지는 않았지만 철수 결정을 내린 니산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습니다. 올해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74%나 감소하면서 니산보다도 더 적은 판매량의 부진에 늪해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죠. 자구책으로 혼다 코리아는 2020년 썸머 프로모션으로 8월 한 달간 차량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전차종 엔진오일 및 엔진오일 필터를 평생 무상으로 교환할 수 있는 평생 엔진오일 쿠폰을 증정한다고 하는데요. 거기다가 카니발과 경쟁차종인 오디세이는 400만원의 유리비 지원을 내걸고 있어 일각에서는 400만원 할인과 다름없는 정책이라고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7월 한 달 오디세이가 국내에서 팔린 건 고작 20대라고 하죠. 아무리 국내 시장에서 국산차 외에는 많이 외면받는다고 해도 수입차인 벤치나 BMW의 판매량을 보면 그래도 이 정도의 수치는 아닌데요. 이렇게 외면받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혼다 오디세이의 가격이 5,647만원으로 이번 카니발 풀치엔지 가솔린 기준 풀업을 해도 4,800만원입니다. 가격 차이가 상당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직까지는 국내 디젤 차량의 판매량이 많은 점을 감안한다면 복합연비 9km에 해당하는 혼다 오디세이의 단일 3.5 가솔린 트림은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카니발은 신차에다 이전 세대에 비해 8km의 연비를 9.1km까지 가솔린이 끌어올리면서 혼다 오디세이와 연비까지 맞추었으니 가솔린 연비의 이점도 사라진 셈이죠. 거기다 외관 디자인은 호불호가 나뉠 수는 있지만 현재 오디세이의 외관 디자인은 2013년 무려 7년 전의 디자인과 그렇다 할 파격적인 변신이 없어 보입니다. 다시 말해 오랫동안 신차를 타는 느낌은 있지만 새롭지는 않다라는 단점도 존재하죠. 반면 카니발의 경우는 2013년도 디자인은 어땠을까요? 이때만 해도 오히려 오디세이를 닮은 전형적인 미니밴의 스타일이었죠. 하지만 이번 4세대 카니발은 어떤가요? 완전히 다른 차량으로 재탄생하였죠. 외관만 보면 정말 SUV인지 미니밴인지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로 준수하게 발전을 했습니다. 오디세이는 변화에 너무 인색했던 것 같은데요. 그럼 실내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거 실내를 보는 순간 트래버스가 좀 생각났는데요. 정말 단조롭죠. 특히 저 블록 튀어나온 디스플레이는 트래버스의 디스플레이와 거의 유사해 보입니다. 스테어링 휠 역시 너무 옛스럽고요. 공조기 디자인 역시 변함이 없네요. 그에 비해 4세대 카니발의 신뢰를 한번 볼까요? 정말 많이 발전을 했죠. 거의 고급 세단 수준의 느낌이 들 정도인데요. 공조기 역시 길게 일직선으로 빼면서 차량을 좀 더 와이드한 느낌을 주며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는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가져다 줍니다. 센터 터널 역시 운전자 중심적으로 감싸면서 터치식 디스플레이를 적용했죠. 저라도 저 가격 차에 이런 신뢰를 보고 택하라면 당연히 카니발을 택하겠죠. 시트 역시 단조롭습니다. 이렇다 할 특색을 찾아보기는 힘든데요. 카니발의 7인식 릴렉션 시트 모습도 아니죠. 카니발이 7년 동안 이를 갈면서 절치부심하는 동안 오디세이의 시계는 멈춰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차량은 겉만 보고는 또 판단할 수는 없죠. 내실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 수치를 증명하는 것은 혼다 오디세이가 글로벌에서 미니밴 부분 부동의 세계 1위라는 것은 변치 않는 것이기 때문이죠. 세계에서 이렇게 많이 팔린다는 것은 단순 실내외 디자인이 문제가 아니라 차량의 기술력이 중요할 텐데요. 이건 오디세이의 장점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카니발은 그동안 문제되어 왔던 공명음, 고속에서의 브레이크 밀림 현상, 엔진 진동 소음 등, 하부 처짐 현상, 여러가지 문제 등이 많았었죠. 과연 이번 카니발 풀체인지에서는 어떻게 개선되어 나왔는지도 궁금하네요. 특히 패밀리 미니밴의 전쟁터인 미국에서는 상황이 정반대이죠. 오디세이가 카니발에 비해 압도적인 판매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평균 10만 대 이상의 판매고를 올릴 정도로 오디세이는 인기리가 상당하죠. 다만 카니발에도 희망이 생긴 것은 2015년까지 12만 대를 판매했었지만 작년 2019년에는 9만 대로 주춤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기아는 텔룰라이드가 미국에서 먹히면서 기아차의 인지도를 상당히 올려준 상황이고 국내에서 사전계약 첫날 2만 5천대의 신기록을 세운 만큼 미국에서 마케팅과 홍보를 잘 한다면 파도 오디세이까지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는 따라가는 모양새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오늘은 카니발 풀체인지가 타도 오디세이를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하루였는데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듀튜브의 위드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